예수님의 입장은 바뀌어 돌아가실 때 그 3일 동안은 다른 사람들의 공정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 그 기쁨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첫 열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 번이나 죽임을 당하고 삶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긴가민가했고 오히려 원수들은 그걸 기억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유혹한 자가 살았을 때의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원수들이 오히려 기억을 하고요 그걸 살아난 것을 막고 싶은지 못하고 싶은지 무덤을 철동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들이 지켰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져도 저희들이 훔쳐갔다 할 수 없고 오히려 저들이 지켰기 때문에 빈무덤 부활을 오히려 증거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군가 첫째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안식우 첫날 새벽에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에 간 자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었어요 부활을 확인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향유를 갖고 가는데 시신에 바르는 건 향유지 부활의 몸에 바르겠습니까 전혀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보니까 아니 향유 갖고 가는데 무덤에 가봐야 철둥같이 로마 군병이 무시무시해 지키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없다고 한들 그 무덤 안에 큰 돌문이 있는데 그 돌문을 누가 굴러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새벽에 무섭지 않게 무덤에 찾아갔다 가서는 뭘 의미일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에서 주님 보고 싶어서 시신이라도 그냥 보낼 수 없어 그곳에 좀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돌 그 어마어마한 천사가 와서 다 치우게 되고 그러면 그 방해된 돌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돌 때문에 못 나올까 봐서 지웠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다 오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가 그 돌을 굴러는 이유가 뭘까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빈무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시신이라도 좀 보았으면 하는 상황인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처참하게 맴맞으시고 십장의 옷밖에 피 흘리시고 그 고통당한 그 예수님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안타까워서 가슴이 째질 정도 아프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그 감사와 관계의 기쁨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딱 물어보고 발에 여기서 잡았다는 것은 영으로 부활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이란 겁니다 육체의 부활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온 것을 무서울까 봐서 여기 뭘 먹을 거 있느냐 그 구운 생선 한 토막 그걸 드셔요 그 생선 드시고 싶어서가 아니고 평안하게 이런 몸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몸으셨으면 생선 들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주님을 듣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어요 오늘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뜨겁게 뜨겁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뵙고 싶어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자입니까 성경 일곱 귀신들이 이제 창기라고 그랬어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복음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더합니다 저부터 죄가 많고 연약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더 은혜가 넘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자격이 없다고요 잘난 거 없다고요 가진 거 없다고요 배운 거 없다고요 여러분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나타나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 예수 입장 앞에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그 밑에서 울면서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덤에서 비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져서 오늘 또 나타나주신 은혜가 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모 14장 27장 말하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오 그를 사랑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가 계시잖아요 주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사랑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어떤 상황에 대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 그분을 의지했어요 고린도우스 일장 바체마라길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네가 알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노니 얼마나 환란을 당했어요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난받아 살수만까지 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의 사형성구를 반지 알았습니다 이건 뭘 깨닫는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죽음의 인간의 죽음의 문제 제가 생각해드려요 사자굴?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사자굴에 그것도 한 시간이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하룻밤 새 같이 사자굴 가만히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이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시 살아난 것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 그게 십자가 부활을 다니엘이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아벤누고 매삭도 똑같은 경험이잖아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때 절하지 않습니다 금은 풍불에 넣는다 그래서 넣었어요 그런데요 야 왕이 깜짝이야 우리가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어찌 네 사람이 있느냐 그 안에 신의 아들 같은 분이 또다 신의 아들 같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부활의 그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 함께하는 그 복이 날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실은 풍불불에 들어가는 죽음의 과정이 있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셨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실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전에 다니엘 30절에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 생계 하나님이다 왕이 건져내시겠고 왕에서 건져내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사에 전하지 않을지 없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낼 수 있지만 불속에 타진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에 전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각오와 결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 내가 죽겠습니다 불속에 타져도 좋습니다 난 하나님만 일편당신 섬기겠습니다 신앙의 정제를 지키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순간 영적은 하나님 나라의 결제가 딱 끝났어요 됐다 내가 살리지라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내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 사업이 흔들린 사람도 있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가지 정말 사자굴 같은 참혹한 상황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불모 불같은 속에 뜨거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 앞에서 불모 불 앞에서 기절해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 보십니다 마지막 사자굴에 던져도 괜찮아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사자가 안 물게 하면 되잖아요 불속에는 괜찮아요 안 타지 하면 되잖아요 사망음참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해일을 두날까지 죽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이슨 음참 골짜기에 내려갔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키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지키시는데 어느 때라고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넉넉히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잃은 자는 얻으리라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능이 나의 제자가 되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원어로 보면 혼의 생명은 불식에 영의 생명을 쪼이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혼의 생명을 죽이면 영의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죽습니다 죽고자 하는 사는 역사 그 생명이 부활의 능이 나타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25 때 어느 목사님이 공산당에 잡혔습니다 목사 신부는 무조건 죽입니다 지금 뭐야? 목사요 아니 이 목수 동물 왜 들었어? 석방! 이런 목사라게도 목수로 들었어요 석방 시켜주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님께서 죽고자 하면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도 꽤 목사님 가운데 흐리기 쳤었으면 훌륭함이 계시는데 황제가 그를 죽이 너무 아까워서 설득을 합니다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 곁에 부귀의 영화를 누리게 하리라 절대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내가 네 전체산을 뺏을 수 있다 황제여 내 재산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과 잔과 빼앗아 가면 어마어마한 큰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 황제여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은 헤어질 것입니다 이 영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에 주방해 버릴 수 있다 황제여 나는 이 나라가 바로 내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 목숨이 아깝지 않니? 황제여 나는 영원한 목숨이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이까? 내게도 아무것도 뺏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당당함 이 염 이 멋 두렵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뭘 통과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정점을 하기를 우리가 산자가 예수를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기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러나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내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생명이 흘러갑니다 남편 때문에 꾹 참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핍박과 권한을 꾹 참고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한 그 순간 미라를 대고 깨어지고 옥합을 깨어질 때 향유가 흘러나가시 내가 깨뜨린 그 순간 영의 향유가 흘러나가게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승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아를 못 받게 죽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지식이나 관념 지식으로 애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실적인 삶감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 임재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사방에 우결삼아다가 쌓이지 않습니다 빗박받아도 버림받아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도끼로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를 낸답니다 누가 찍읍니까? 네, 어른밤 때문에 어른밤 내밀세요 그게 향기랍니다 저 사람 와 날마다는데 안 내네? 여기에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 내가 깨어지고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빗박 가운데서 사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나는 심장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심장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건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심령에 매인받아서 이루살렘의 권한 가운데서 갑니다 언제?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우라 사우라 왜 네가 날 뺏어 가느냐 주여 네 시입니까? 나는 네가 뺏어 가는 예수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되는데 빛으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전파한 일을 마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 고개가 내 생명 돈 버는데 명의 권세였는데 써서 여기에 아깝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썩어진 무가치한 것 때문에 내 소중한 생명을 들였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일 생명이 아깝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내 생명 받쳐도 아깝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 처참하게 못 받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 주님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그래서 복음 전하라 강요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진짜 만났으면 나 같은 주인 살려진 주원에 놀라와 내가 영생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주님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괴로워야 돼요 왜요? 나는 알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사랑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움직이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갈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라 만나리라 여러분, 왜 갈리에서 다시 만나자겠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첫사랑이 있었던 곳 처음 만났던 곳 갈리 아름다운 첫사랑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병을 고쳤고 그러면서 풍랑이를 걸어왔던 곳 바로 갈리 바다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님 시장파괴가 돌아갈 때 뿔뿔이 다 망갔거든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자절 낙망 한숨가물에 있었습니다 야, 우리는 자격 없어 주님 딸은 자격 없어 아마 그래서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자 첫사랑이 있었던 곳 다시 만나자는 가운데서 갈리로 가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만 갈리지 않습니까? 주님 처음에 만났던 장소 내 심장을 열어버리면서 주님 옆에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같은 죄인이 살시신 주원에 놀러와 나의 주님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만나서 행복해서 감사하고 기뻤던 갈리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이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찬성했던 내 입술 속에 엉망, 불평, 불신앙이 가진 자는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갈리로 가라 다시 해보가자 첫사랑 만났던 그 추억의 장소 다시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세는 자기 힘으로 나라를 구원하겠습니다만은 실패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을 시작해 준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제 인생을 그것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나라에 백현재인 우리나라에 생겨서 왔던 아치 볼드 감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서울 장안을 이렇게 모세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됐는데 백현재인 우리나라에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해서 자기 딸을 팔아먹고 아내를 천대해서 거리에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문둥이가 거리 활보하고 소경과 거지들이 거리에 울고 되는 서울 장안이다 암흑 그 자체다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그런데 1885년 부활주일 날 언두우드 목사님이 인천 재물포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언두우드 목사님이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워 꼴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 눈이 볼 수 있는 일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황무주의 맨손으로 서인 나이다 지금은 저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혼과 하나가 되고 깨닫고 눈물로 깃발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들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것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은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가 그 미랄이 한국을 교회를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 여러분 새 인생 출발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제 인생 갈리로 가라 다시 만나자 갈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저희들이 첫 만남의 장소 추억의 장소 그걸 다시 시작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갈리받아라고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하고 총과 지구를 다녀오신 김생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곳이 갈리받아라고 사명자 훈련사라고 저는 그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성에서 오신 안수입사님 가정이 있어요 내가 너를 갈리받아라 보낸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갈리받아 받은 두 분이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은혜가 됐어요 저는 한국 교회를 우리가 품고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갈리받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훈련 장소입니다 제자로서 만들기 위한 이 장소 은혜의 장소 이곳이 갈리받아라 아니 이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또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것만 의지 적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갈리받아라 가라 갈리받아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다시 시작을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든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사명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다 짧은 시간에 말 못하고 제가 뭘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한국교회는 영적 혼란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훌륭하게 먹게 하시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혼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순수하고 진실한 보금전환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섞어져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성리 역사한 교회 보금의 진리가 회복된 교회 교회 본질이 회복된 교회 은혜의 보금에 선파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실제 성령의 임재가 없었을 때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실제 성령의 임재는 흉내낼 수 없는 것 성령의 임재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보금이 선포되고 이곳이 갈리바다가 되고 그건 누가 아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늘 음성을 듣고 갈리로 바다로 가라 다시 만나자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자들이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임재가 있고